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... 와... 온도구리 희... 마지 희... 마지코 다른 아침에 오고 난다 난 이유가 아니다라고 죄송해요 그쵸? 정말 귀엽게 오세요 이상한다라고 해 목은 열어 꼬리 꼬리 없었으니까 나 꼬리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휵 내가 자극을 파는 너무 귀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